문경세제 옛길박물관에 소장된 문경옥소고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54호로 예천 남학종과 소장 전적 5종 구책은 경북 유형문화재 제549호로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문경옥소고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여행가인 옥소 권섭 선생의 문집으로 원래 65책 이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제천본과 문경본 등 두 종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남학종과 소장 전적은 맹자원회와 상설고문진보대전 소악원회 등입니다.